안녕하세요. 저는 카카오입니다. 오늘은 제가 만든 로봇 2종 로봇을 소개할건데요 두발이죠. 이거 두개 두발 그게 뭔가 놀이터 같네요 움직이는 놀이터 어떻게 움직이지만 볼게요 이렇게 움직여요 기어랑 이 로봇은 기어를 사용한 로봇인데 기어를 꺼지면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어서 기어를 붙였습니다 눈도 있고 봐야되겠네요 안녕 네 그러면 이 로봇이 타겟을 들고 이제는 이 로봇이 힘이 얼마나 쓰는지 보겠습니다 첫번째는 이게 조그만 타에요 시작 앞으로 추쿠라 하네요 추쿠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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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네 여기에서 추쿠라 할수있네 앞으로 안걸리 네 네 로봇도 추쿠라 하네요 네 러디 오 너무하네요 고장나네요 네 로봇이 추쿠라 하다니 그냥 막 만들었는데 추쿠라 하다니 잠시 깨어내 이번에는 힘은 얼마나 센지 보겠습니다 힘 힘을 보겠습니다 어떻게 볼거냐 저는 다른 로봇을 놓아갈게요 이 자동차 로봇 지금 만들게요 대충 만들자 이 로봇은 이 로봇은 움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얘랑 힘겨무기를 할건데 로봇은 지금 로봇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 로봇들 이 로봇들 이 로봇들 이 사람 로봇 이쪽 로봇을 괴롭겠습니다 누가 힘겨루기를 잘하는지 시 이 로봇이 이 로봇이 이 로봇이 이 로봇이 밀리고 있네요 역시 이 로봇이 이 로봇이 밀리고 있네요 이 로봇이 공격합니다 공격수 어 역시 졌어요 내가 올려볼게요 오 이걸 드려? 이 로봇들 힘이 장사해 봐봐요 이 로봇이 무겁거든요 이 로봇이 무겁거든요 이 로봇들은 1 이 무거운 이 로봇이 들 수 있어요 봐봐요 이 무거운 로봇들이 되잖아요 와 신기하네 봐봐요 이 로봇이 되게 무거워요 이걸 들게요 여기다가 이 이 무게를 버틸 수 있어요 오 버텼어요 싫어 와 엄청나네 와 엄청나네 네 힙이 장사네요 왜 어 여기 이렇게 이번에는 이렇게 고정을 시킬게요 그래서 얘가 얼마나 갈 수 있는지 체크하겠습니다 이때 배터리가 다 나가면 네 그리고 크리에 이 로봇들을 이렇게 고정해서 지금 이렇게 막 로봇이 흔들리네 들었어요 이거 봤나요? 이걸 들어요 와 장사님이 이걸 들어요 와 엄청나다 이제는 좀 더 크게 들을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업그레이드 로봇을 업그레이드 하겠습니다 이렇게 로봇을 업그레이드 시키겠습니다 이 로봇은 힘이 정상해 힘이 정상해 저도 이 정도의 이 정도의 건 몰랐거든요 되게 힘 세다 로봇은 식기 엄청나네요 이렇게 기다려보세요 아 만드는 것도 오래 걸리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니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도로가 이제 시작해 오케이 이제 이렇게 하면 들 수 있을지 이렇게 하면 들기가 좀 더 힘들어 시작 들었어 와 심장 안넘어져요 와 봐요 이거 보세요 들었어요 봤 네 오늘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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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로봇 이 로봇 갖고 놀아봤는데요 제가 만든 이중 로봇 갖고 놀아봤는데요 또 내일이 로봇 갖고 놀아봤는데요 바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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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artha 고